달구발 만평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대구에서 열린 한 정책토론회에서 대구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했는데 자, 이 대구엔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처럼 호랑이로 클 인재가 없다면서 대구 국회의원들을 모두 쓴소리 한마디 못하는 고양이의 핏대에서요.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대구의 많은 국회의원들은 비겁하게 이야기합니다. 준석아, 내가 초선이고 재선이어서 힘이 없어서 그렇지 3선, 4선 하면 나도 할 말 다 할 거다. 하지만 그 사람들 다 고양입니다. 라며 콜력 앞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는 말이어서요. 헤헤, 나원. 공천을 앞두고는 도로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점점 몸살이는 정치인만 늘어날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?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휴직 기간에 평균 인감의 30%에 해당하는 인감 소원실분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다대용. 아긴세 어떻게 된 일인지 대구교육청은 지원하지 않아 국정감사에서까지 지적이 나왔다고 해요.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. 다른 교육청이 다 하고 있는 제도인데 대구교육청이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노동자가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. 라며 대구교육청도 지원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해서요. 다른 지역 교육청은 돈이 남아들어서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 유독 대구만 안 한다는 건 몰라서 그런 겁니까? 배짱인 겁니까? 최근 이슨 지방거점 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는 교수 채용 비리와 연구비 횡령 등 경북대학교의 각종 비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데 자 이 자리에서는 특히 최근 3년간 경북대학교 교훈의 범죄 건수가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다며 썩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지 뭡니까요?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. 경북대학이요. 교수 채용 비리의 원상이에요. 이 정도면 총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무거운 쟁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? 이러면서 총장이 고발만으로 끝낼 게 아니라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해서요. 해를 거듭해도 문제가 계속 된다는 건 잘못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니 개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.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. 김 foster 김 김